어? 어, 갑자기야. 어, 뭐, 야, 불키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냐? 조마무님의 방송 별별냉킹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의 등급 어, 반성해라, 얘들아, 반성해! 어, 다 반성하란 말이야, 지금! 이 와중에 다른 크루 방송하면 있나요는 뭐야? 떠나, 그냥, 나가! 어? 하여튼 간에 닝겐들 그냥 어, 이렇게, 어, 시야. 야, 왜 이렇게 어두워? 이거 뭐, 밤이야? 밤이 뭐 2단계가 있어? 지금 완전 어두운데? 어어, 맞아, 맞아, 맞아.